인기가요 첫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차크인호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다음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플랜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너무너무 멋진 곡 써주고 정말 섬세한 곡 하나까지 다 챙겨주시는 우리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멋진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차현승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너무 예쁘게 꾸며주시는 헤어,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 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블링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앞으로 더 멋있는 블랙핑크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가요? 같이 인기가요! 모두 모두 안녕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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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 기념한 춤 고맙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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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의 작품은 이렇게 마트 Wind Win dog 붕관드 루 toler cetera 윽hma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sure 또 볼 수겠지만 일단 Antes 이제 시간은 Like that 더 깜깜한 이곳은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들며 I kiss you goodbye 이제 곁 믿은 사람을 두니까 이젠 나의 가슴 하, 하, you like that? 하, 하, you like that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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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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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, 하 하, 하 하, 하 나에게 이곳에 출발했던 날 어두운 하늘 속에 갇혀있던 날 그때쯤에 없는 끈이 왜 이렇게 말하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 날 하, 하, 하 하, 하 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